와우. 이야, 뭐부터 먹어야 되냐? 이야, 진짜. 아니다. 뿔소라라. 가겠습니다. 어우, 끄질 끄질해, 뿔소라. 맛있다. 좋아하네. 진짜 맛있다. 여기가. 꼬리다. 맛있는 거야. 배가 꼬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고삼이 다르지? 그리고 이거 김치에. 이거 원래 묵은지에 싸먹어야 되는데. 아유, 똥똥하네. 한번 싸먹어보자. 렛츠고. 무근지를 씻어먹으면. 섹시. 동작도 입안 너무 맛있는데. 뭐가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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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음. 음. 따뜻한 밥에 고등어 한 조각. 음. 옛날에 진짜 고등어 우리 강원도 살 때는 산골이잖아. 어? 고등어 귀했지? 고등어가 귀한 걸 둘째 치고 고등어 자체가 그러니까 자반 고등어. 생선 장수가 이렇게 정말 이고 다니면서 팔았단 말이야. 그때 이제 거기 연탄불에다가 이제 고등어를 잡아냈지 보면 하얀 쌀반에다가. 잡아냈고 고등어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언니를 이제 놀고 있는 우리 언니를 동네에다 대고 불러. 응. 은하야! 이렇게 불러. 동네에다 그냥. 어. 이 밥이야! 이 밥 먹으러 와! 그러는 거야. 옛날에. 이거 딸밥을 이 밥이라고 그랬거든. 아니. 같은 세대야. 뭐야. 이 밥은 뭐야. 옛날에. 이 밥이야. 이 밥 먹으러 와. 나이들 숙겼니? 어디서 놀다가. 이거 뭐야. 숙취가 나와. 김치도 좀 더 달라고 해야겠다. 그치? 김치와 여기가 맛있네. 김치에다가 이거 매운탕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얘도 좀 더 달라고 하자. 쌈장이랑. 이모님 저희 김치랑 쌈장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이거 양파. 이거를 드릴게요. 카메라. 괜찮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나와야지. 너무 뒤에만 계셨어. 감독님들이 이렇게 있다는데. 세영이가 그래도 다 이렇게 배려를 해서 같이 다 나오게끔. 약간 짜증 난 것 같은데. 약간 짜증 난 것 같은데. 그릇 확 치운 거 맞지? 더 당겨. 더 당겨. 세영이 싫어요? 아니?